안녕하세요. 우리 강남, 광북 사역자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목요사역자 훈련 속에서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사역자 조장 훈련 속에 또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 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날마다 오직 그리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62가지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오늘 다섯 가지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모든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감의 세력이 그리스의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삶 속에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합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나와 교회와 또 현장을 살리는 우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 지난주는 우리 21가지의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 다섯 가지 기도라는 부분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이 다섯 가지 기도 속에서 정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기도 이전에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냐면 언약이 각인이 되어지는 만큼 기도에 응답받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만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이라는 말처럼 기도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각인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각인의 전쟁이냐면 결국 138의 이 언약과 사단이 갖다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각인의 전쟁일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내가 138의 언약 속으로 더 들어가 있냐 아니면 내 오늘의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도의 상태도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138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사회자의 시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1절에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갈보리산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는 그리스시고 그 그리스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우리가 갈보리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진 만큼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시고나는 것이 각인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가 내 인생 속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시고나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이 그리스를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반대로 신기하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 중심 속에 살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내가 주인이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 사단이 주인되어져서 계속 사단이 속이는 방향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시고 그 그리스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남산의 언약이죠 이 감남산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 각인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마태라는 제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사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붙잡았고요 또 마가라는 제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붙잡았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붙잡은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새가족과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랩너트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열두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붙잡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선순위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신기할 정도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도록 하지 않고요 자꾸만 우리에게 육신 육신적인 것이 중심이고 또 물질 물질 중심의 삶을 살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보다 육신과 물질 중심 속에 아내가 오늘 놀러 가는 것이 더 좋고 뭐 세상적으로 노는 것이 더 좋고 또 육신 중심과 물질 중심에 돈 버는 것이 더 좋고 이러한 것으로 자꾸만 속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이전에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기로 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마가다라빵의 언약이죠 이 마가다라빵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 춘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춘만함을 주신다는 언약과 또 세계보고마 이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춘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일이 갑자기 잘 되고 안 됐던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춘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춘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춘만이고요 또 그리스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춘만한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기도 그리스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세계보고마을 품고서 세계보고마을 품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오늘도 창세기 11장 속에 바벨탑 이 바벨탑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갖다 주거든요 바벨탑이라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춘만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말이에요 또 내 힘으로 하면서 세계보고마 속에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내 발 안에 정복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각인 싸움 속에 나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로가 내 인생 속의 주인임을 먼저 고백하길 원하시고 내 피림 속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눈이 자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게 원하시고요 바벨탑 속에 성공 중심 자꾸만 정복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겠다는 이 바벨탑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춘만함과 세계보고마의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기도 이전에 정말 이 138의 언약이 각인되고 뿔이 내려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 성경 속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에 성경 속 랩런트들의 기도인데 성경 속 랩런트들이 회복한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회복했냐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는요 늘 영약하고 또 늘 갈등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갈등이 있고 늘 고민이 있죠 이렇게 있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가 엄청난 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갭을 줄여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세상을 사는 나는요 늘 영약하고 오늘도 갈등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염려 속에 사는데 그 갭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갭을 줄여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거죠 또 기도할 때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랩런트들이요 기도했던 종류들이 있어요 기도의 우리 종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이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였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말씀을 계속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답이 될 때까지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보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답으로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 묵상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이하여 주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도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10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다니엘 다니엘은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정시기도의 비밀이란 것은 뭐냐면 다니엘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한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정시기도 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하루의 스케줄 속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도하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정시기도의 비밀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녔던 것이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대학 사역할 때 경주에 우리가 메이슨 우리 탐방을 하고 그 탐방 후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저와 함께 갔던 랩너트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있는데 신기하게 저희가 어디 다친 것은 아닌데 환자복을 입는 순간 완전히 환자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씨름씨름 알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병원에 입원시키신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것을 찾고 하루에 세 번씩 우리가 예배드리자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침 9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환자복에 환자복을 입고 씨름씨름 아였던 저와 우리 랩너트들이요 정시 예배 속에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요 그 환자복을 넘어서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이 정시의 기도의 비밀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신기하게 어떠한 4개의 있는 옷에 다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을 못 넘어가고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아마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요 총리의 옷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아마 힘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총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려고 생각했죠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자 라고 그 모하무에서 만든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정시의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면 그 옷에 갇혀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았을 텐데 이 정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옷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아마 각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있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그 직장에 옷이 있으시고 또 가정에 계시는 분은 주부에 옷이 있으시고 사역자라는 옷도 있거든요 그 옷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시의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 내가 갇혀있는 옷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요셉 요셉은요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냐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듯이 요셉은요 무시 기도의 이 무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요셉은요 무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그 기도를 누렸던 랩런트였던 거죠 이 무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24시 하루를 살 때 어떤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문제와 또 사건 또 어떠한 일들도 있겠죠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도 하루 동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만남과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무시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놀라지 않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으면요 그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순간 그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 때문에 힘도 안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무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정시 기도 속에 무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바울은요 이 묵상 기도와 묵상 기도와 또 이 정시 기도와 이 무시 24시 기도가 다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다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이 바울이요 시대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이 정말 오늘부터 기도 속에서요 언약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시 무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사육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의 종류들은 이렇게 있지만 결국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나를 스톱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톱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생각 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멈추고 나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기도 속에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잡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나름대로 정시와 무시 기도 속에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참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를 주세요 집중해야 될 딱 시간표를 주시면 그때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떤 일 속에 집중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이셨어요 이 언약은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요셉이 붙잡은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총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그 시대 때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해라는 것은 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바로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면 해 위에 있는 언약이었어요 해가 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해 위에 있는 언약을 붙잡기를 시작한 거죠 우리 모든 사회자들도요 내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 있다 주 안에서 내가 수고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붙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언약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요 늘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늘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냐면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꿈으로 보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여요 기도하다가 집중하는 시간표를 주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표가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집중하는 시간표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집중한다는 시간표 속에 막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안 좋은 지금의 입장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와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갖다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뭐냐면 총리로 세우셔서요 총리가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총리가 되어서 결국 애국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응답을 누렸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요셉은요 한 번도 자기가 총리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가 응답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난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마지막 유언할 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 유고를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추레굽해서 나갈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서 그 가난에 심어달라는 그 유언을 하고 죽었죠 그 말은 이 요셉은 결국 가난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얘기에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러한 성경 속 랩런트들의 기도의 힘을 회복한 것처럼 사역자분들도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기도 다섯 가지에요 이 기도 다섯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의 감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실제적인 치유가 되어지고요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말씀으로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원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게 원하시죠 이 감사의 기도라는 것은 무슨 감사람 아니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사역자로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속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감사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속에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예전의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날마다 그 구원의 감사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는요 저기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제일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이 구원받았던 그 감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속에 감사와 감격하게 원하시고요 또 무엇 속에 감사하게 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그 나 속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게 원하냐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놓고 감사하게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게 원하냐면 하나님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나를 두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이 세상에 살 때 반드시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미래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신기하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속에 감사한데 신기하게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이 말씀의 흐름이란 것은 뭐냐면 말씀은 결국 흘러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우리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마름뼈들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그 마름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말씀인 거죠 또 에스겔서 우리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봐도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속에 내 직장속에 내 현장속에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떤 말씀의 흐름이 쭉 지금 이어나오고 있냐면 우리 우리 본부 원단 말씀에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 예언의 원단의 말씀 속에 보금치유와 보금치유와 24시 제자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말씀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CVDIP라는 우리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또 예언의 강당소에 주일날 강당 말씀은 마태보금의 흐름이 쭉 흘러오고 있고 금요일기 교육이 될 때는 신명기의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내가 얼마만큼 내 삶 속으로 끌고 오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우리도 모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 속에 있게 원하시면 집중이죠 하나님께 결국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집중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결국 내가 가치를 찾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가치를 찾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저기 멀리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이런 데다 놓고 왔어도요 나중에 제 핸드폰을 누가 찾았다고 하면 그 핸드폰을 찾으러 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핸드폰을 제가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만약에 두고 왔다면 가지 않겠죠 차지로 대전은 그만큼 핸드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대전까지는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저기 필리핀 같은 데 핸드폰을 놓고 오면 그 핸드폰 버리고 새로 살 수 있겠죠 그냥 가는 표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시간도 아깝고요 그것처럼 만약에 근데 반대로 저기 제 막내 딸을 필리핀에 혹시 잊어버리고 오면요 찾으러 가겠죠 왜냐하면 저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찾고 가치가 발견이 되면요 거기에 올인하게 되거든요 이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138의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가치로 우리에게 발견됐냐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집중신학원을 하고 또 40일 집중을 하고 집중훈련들을 하고 이런 모든 집중 속에 결국 키는 뭐냐면요 138의 오직 그리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의 언약이 우리 안에 가치로 발견되는 시간표고요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오링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집중의 시간표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실제적인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이 치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 꼭 하나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훈련 받을 때요 꼭 영혼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함께 치유받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해서 그 병이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요 그 치유받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실제 치유 속에서는 응답과 해답이 있어요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그 속에 내가 해답을 얻으면 이미 치유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이요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거든요 뭐 3, 3번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그걸 놓고서 그걸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좋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 우리가 말하면 안질이 있었다 말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간질이 있었다 말하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가 치유되지 않았어도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는 그 해답을 얻으니까 그 문제가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치유된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실제 치유 속에 물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또 해답들을 또 얻으시는 우리 귀한 사육자들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결국 구원의 감사와 말씀의 흐름을 따다 가면요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가치를 찾고 실제 치유 속에 들어간다면 결국 무엇이 되냐면 미래가 발견이 되고요 그 미래와 내 삶이 균형이 맞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미래가 발견되어지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출애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시켰던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고요 또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진짜 막 무너져 있었던 그 열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는요 될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노예로 노예로 이제 이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은요 지금 내 상황 속에 보면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결국 성막과 성전과 모든 민족과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성추시켜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요 앞으로 삼단체를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또 237나라 237나라 속에 237나라를 살리고 그 237나라 속에 빈 곳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미자립교회 중요한 교회 현장 속에 미자립교회를 살리라고 말하고 현장 속에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청소년들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멀리 있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삼단체는 아직 뭐 와닿지도 않고 삼단체의 하루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1조를 번다는 1억 1조 이렇게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가치 속에 집중하면서 실제 치유를 받다 보면요 이 미래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저는 2, 3, 7 나라 속의 빈고 또 미자립 교회 현장 속의 미자립 현장들 또 현장 속에서 청소년 현장들 이런 부분들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기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도의 실천이 우리가 오늘부터 중요한 기도가 실천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는 어떠한 기도가 실천되기를 원하냐면 기도는 어떤 양이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양보다 중요한 것은 없냐면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는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제가 그 RTS를 들어갈 때요 이제 10주년 됐다고 되게 중요한 유목사님이 늘 유목사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특별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성령에 충만한 힘을 주세요도 결국 이거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계산서에 주문하고 그 주문을 내고 받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만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를 하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주면 상당히 많은 충격을 얻었거든요 우리는 늘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요 심지어 심지어 우리가 사역하러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그 기도도 하지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 속에 그 진짜 내면의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만외를 내가 믿고 누리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에요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면 언약 붙잡는 언약 붙잡다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강단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강단 말씀이란 것은 주일도 강단 말씀이고요 금요일 기도의 때도 주시는 말씀이 강단 말씀 또 수요일날 우리 보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도 강단 말씀 왜냐면 공예배 다 모든 것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붙잡고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러한 인만외를 누리고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기만 하시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성령에 춘만함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요 건세라는 것은 건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기도할 때 흑암건세가 완전히 결밥되고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기도할 때 주의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그 건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었거든요 그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그러면서 기도의 실천 속에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나의 기도문 이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요 그 기도문들이 작성되면서 결국 기도작품 이 기도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다일시 시편 시편을 이제 기록했죠 그 시편 속에 70편 넘게 다일시 이제 적은 말씀들인데요 결국 다 기도의 작품인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도문을 한 번씩 적으면서 기도작품들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들이요 손녀들이 뭘 보냐면요 우리의 어머니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또 우리의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계복을 말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보면서요 그것을 작품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작품을 또 남기시기를 또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하냐면 기도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팀을 구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18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말씀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속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가다라빵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기도 속에 한 팀이 되어지니까요 기도 속에 한 팀이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 4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또 제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또 우리 모든 지역 현장 속에 이런 기도 팀들이 구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대학부나 또 우리 청년회에서는 늘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팀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지역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카톡방에 시간마다 올려서 같이 그걸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팀들 그런 기도 팀들이 구성되어서 정말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시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정말 다섯 가지 기도를 통해서 나와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랩런트들이 정말 회복했던 그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실제 치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육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